넌 깹시다 그냥 그럼 합시다 에덴! 에덴 한번에 해보세요! 에덴! 아유.. 소울 Hall 오! bond에!! 야이구 있다이구 коль 시작부터 이 거 있다으어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수도야 눈을 눈물하는 귀...귀를 모으면 이렇게 나가 여기 흡치비를 어떻게 될까? 안되겠지? 鹽 안되겠지 뭐 绁itude 아 럭다운 개 차지샷인데 차지샷 스탯 평범합니다 아 근데 이게 알키도 안 돼 알키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자 잠깐만 아이씨 이거 말고 이거 다시 말고 에덴 가자 에덴의 동작 에덴 오 차, 차비랑 맵 밝혀주는 거 있다 가볼까? 그래서 소울아트 주는 거 있네요 근데 대신 체력이 소울아트네 어 뭐야 일정 확률로 뭐야죠 아 눈물관통 아 스탯이 쓰레기네 헤헤 여러분 에덴도 에덴 좀 하겠습니다 에덴 샤랑 오 뭔가 알틴 묻었어 뭐지 궁금한거 궁금한걸? 아 이런 개 후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어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는데 눈물같은거 지금 데미지 있나 없나 기다려봐 이거 뭐야 저 실타래 알키 안 돼요 알키 잘 봐라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어마 안되잖아 뭐 눈물무적이야 아이씨 눈누났나 샤방방 뭐 눈물실드야 눈물실드도 안되는데 어 뭐야 어 공석업 어 공석좋아 오 이거 좋아요 우와 불같은 사람이 되었어 한번 가볼까? 체력 4칸에다가 아 토콘 6개나무 아 진짜? 그게 뭐야 토콘이 뭐야? 야 이걸 한번 깨볼까? 이걸로 깨어도 되잖아 오 나 진짜 완전 불같은 사람 되네 불로장성 아닙니다 자꾸 불로장성이 되네 오 뭔가 멋있어 보여 에덴이 할수 아 진짜로? 에덴 뭐 토콘 어떻게 올려요? 그런것도 있어? 개술무험네 진짜야 엄마 심장 죽이면 져야 아 진짜? 어차피 난 에덴 그렇게 잘할것 같진 않아요 에덴은 그냥 메리트있는것도 아니고 자 갑시다 마이어폭탄 넌댕 아 미친 우와 불 불 남기네 오 이쪽이야 잠깐만 재밀히 안입은거 맞지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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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 자 내 머리 오는순간 똥구멍 바로 씨발 이걸로 찍어보려는거 아닙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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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공석 두칸인데 이 정도야? 공석 왜케 좋아? 오케이 해볼래 해볼래 해 이 애볼래야 랩 해볼래? 아닙니다 야 괜찮다 야 괜찮다 이건 괜찮다 이건 좀 괜찮아 이건 좀 괜찮아 공석때문에 괜찮아 여기서 막 좋은 템아이템 나오면 괜찮은거야 어 데미지좀 좋아해 가보자 데미지 업에다가 사중근에 이미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피도 네칸이어서 제까 괜찮습니다 자 바로 내려가볼께요 쇽뿅 쇽 쇽 맘마미야 여러분 12시 지났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어 바로 나왔다 거의 어떤 아이템이 나와서 난 설레게 할까 나아악 오 주워 선글라스 비밀방 다가버립니다 자 아이전 리버스에서는 좀 이상하게 그거를 좀 안하더라구요 비밀방 안가더라구 그렇지 이득이 땅 엑스레이 지내요 엑스레이 오케이 우선 잡아 잡고 가보자구요 자고 갈 수 밖에 없네 과연 오 돈이에요 어 돈 많습니다 돈 많아 좋아 근데 방금 이쪽에 이거 이거 그거 아냐 이거 아닌가 아니네요 제 눈이 약간 안좋았나 봅니다 갑시다 자 이리와 이리 이리 응 그래 응 그래 응 그래 과연 안녕히 계세요 제발 안녕히 계세요 오 좋아 꿀이 아직 한데도 안맞았기 때문에 이 책인데 악마방 황물도 있어요 색다리 X 있어요 그렇다더라 어어어 그러지마자 그러지마자 아이씨 예고좀하고 오자 예고편없는 새끼야 아이씨 빨리 주어있던 기적이들아 아이 귀엽지도 않은 것들이 아이씨 아이씨 면조 갑시다 납작해지면 예고에요 닥쳐어 난 예고보다 레고가 좋다고 탱 탱급 탱급은 뭐야 싱급 얘들아 잠깐만 잘못 쫓다 탱 앙 괜찮습니다 자 문이 열렸다 불타는 불타는 타머링 갑시다 저 멍청한 위로가 나왔군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녀석이지 자 이쪽에 가면서 나이스 자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 궁금하잖아 하하하하 입에다 펜타그룹이 나오는거냐 손쉬운 녀석이 되어버린 펜타그룹 나와라 무엇이네 좋습니다 공성업 샷스피드업 아 이런 법볼이 뭐 좋지 못하시네 여기서 소나트가 나온다거나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거나 그러나 설마 진짜 여기서 폭탄 나오겠어? 뭐한거냐 뭐했냐 아 진짜 악마방으로 왔는데 악마방은 다 열어버렸네 그러면 씨바 나에게 가보자 응 그래가자 그래갑시다 자 다 갔으니까 아이 다 그냥 내려가자 누가 먼저 왔다갔네요 아 그런거 같아요 아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렇지 야 근데 공속이 좋아 공속 그래서 공속이 좋으면 모든거 잘됩니다 마치 그거에요 인간인데 웃는 모습이 예뻐 그럼 씨바 모른지 잘 된거에요 와 저사람 못생긴거 같은데 웃으니까 이쁘다 제발 맨날 웃고당겼으면 어? 우는 얼굴이 막 되게 막 기분좋게 만든거 같았잖아요 넌 아니지만 갑시다 뭐 인정이야 인정버리면서 제발 뿌 스팟 돈이 많은데 우선 상정을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뭐덕이면 나 나 진짜 그거야 살인미술했어 우리 엄마가 이럴때 살인미술 막 어? 눈이 안보인다면서 울 때 죄송합니다 감기라 좋아요 포이즌 데미지 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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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이즌 데미지 좋습니다 이제 살인원님 닥치세요 약간 기분이 더럽군요? 아 일정 확률로 포이즌 데미지가 나가네요 별로 쓸모없군요 빨리 가고싶네 빨리 저기 가고싶네 어 조심조심 아 야 뭐하는거야 안돼 나 이 소중한 소그레트가 사라져버리잖아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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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는 이따주겠어 뭐야 비닐박인줄 아네 근데 여기서 괜찮죠 여러분들 어 여러분 지금 괜찮 지금 한대도 안맞았죠 지금 살짝 괜찮은 상태죠 그렇지 자 나와라 썰다 먹어주고 이거 뭐야 이 이 뭐야 이 이 뽕브라 같은 것은 이 뽕브라는 뭐지 우선 넌 죽어보고 한대 맞았어요 안대 아 뭐야 돈 안좋는데 잠시만 돈 안좋는데 폭탄 무조건 이럴때 일이에요 아 미친 야 안대와라 어 기네요 어어 기네요 진에요 아닙니다 자 저기 한번 가봐야겠네요 어 밖에 일원이 있어요 응 그래요 제발 아니 저선 적정에 목을 매 목을 베고 오겠어 여기 그냥 설마 두벌 있는거 아냐 개새끼가 야 진짜 이씨에 일로와라 아니 아니 넌 개시 버럭 개 야아 키조개새끼야 어어 그래 어 그래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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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그래 아 체력어 밖에 없네 자 달방 갑시다 달방은 솔직히 팩트가 있다 게임 끝 달방 있다 갑시다 10원이 났어 아이 뭔 놈의 죽어 보상 아이템 10쇠 좋아 오늘 컨트롤 잘 안되네 오늘의 문제만 아니지만 잘했어 야 잘하고 있는거야 니들은 얼마나 잘한다고 씨버려 이 씨버렁 씨버렁 자식아 거짓도 못하면서 씨빨남들이 좆단 말하면서 깎이는 좆가자래 씨빨남들이 돈을 잘했어요 오늘 아까 쩔었지만 뒤졌지만 내려갑시다 샤방방 상점 안가요? 뭐 들어갑니까 도넛 깽는게 거꾸로 바라나왔다 하얀 앙크다 앙크 좋아 진짜 앙크 좋아 나갔다가 어 쏘라트 줘봐 쏘라트 줘봐 하나만 줘봐 하나만 줘 내가 10원 줄게 뭐야 뭐야 씨발 조커니 헤헤 장난쳐 오빠 나랑 장난쳐 조커니 조커 갑니다 아잇 똥 장난치 또 설마 또 해봐 또 그 지랄 해봐 아 또 그 지랄 또 그 지랄 설마 또 그 지랄 개씨 이씨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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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새끼 공중 나와라 이건 어떠신다고 개태가리 아 꿈꿨나? 헤헤 다시 초코 주자 응 다시 초코 주자 이씨 으이씨 흐흐 헤헤 하아 하아 어어 아 내 양쪽에서 그러지 말자 응 기분 나쁘니까 그러지 말자 응 그래 그렇지 어어 잘하고 있어 잘해내고 있어 해내고 있어 응 이쪽이라고 친구 흐흐흐흐 이쪽이야 그래 유시시같은 녀석아 이쪽이야 내려가자 아 아 지금 약간 위트위트해요 다이방 보고 안쓰나요? 안씁니다 챌린지 할때는 쓸거같애 하하하하하하 어 나 절대 안쓸라했는데 챌린지 고프증이 생겼어 아 미친 근데 말은 상관없겠다 아 잘 데미지가 더올라야되네 진짜 데미지나 공속이 더올라야되요 아 옆으로 그렇지 다행히 널 밀어내서 다행이야 널 밀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흐어어 그렇지 그레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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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오른쪽으로 살짝 오더기 오늘 방송 오래하네 나 방송 몇시 했어요? 나 10시에 켰어 새벽이네? 자 여러분들 침착하게 침착맨 시즌3입니다 흫 자 여러분들 침착하게 침착맨 시즌3 10시 40분이요 그래? 아무튼 새벽이네요 침착하게 침착맨 흐흠 흐흠 어어어어 좋아 침착하게 이에 맞는거야 침착하게 침착맨 시즌3 진짜 아 이게 뭐 비밀방이야 아이 비밀스러운 아이템이 나와야 비밀방이지 아잇 아잇 어어 아 진짜 애자전이 하겠다 애자전이 아 진짜 애자전이 컵파야자 애자젤로 그냥 다 깨어버리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허스쿠 허스쿠 허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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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 이제 당신한테 관심 없습니다 이 대가리로 깨주고 싶어요 그롯 씁... 됐어! 펜타그램 나오자. 적절하게 나오자! 팬티네... 펜타그램... 펜타그램... 빨리 잡아야 합니다x3 오오오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 왕... 왕다리에? 왜 이렇게 딱딱해! 하아! 하아! 다행이야! 하아.. 악마방 안녕 허허 악마방 안녕 하아.. 음.. 그래.. 응.. 가자! 아 널 부럽다 시X 나도 그거 주면 안 되겠니? 넌 유전자가 뛰어나구나 아.. 넌 정말 유전자가 뛰어나서 좋겠다 시X놈아 자 때리려 보면 이게 가끔 그게 걸려 감기 걸려 안 걸리네 얘는 그래 대가리 대가리 오프 대가리 오프 대가리 오프 대가리 오프 빨리 오프 허점을 보이죠 허점 그럼 막 때리려고 하겠지? 흫 됐으 사기적인 아이템이 안 나오면 좀 화낼겁니다 어 뭐지 궁금하잖아 아 아 아 어 괜찮은거 같지 않아 이거? 어? 왜지? 괜찮은거 같지 않아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아니네 바코드를 발사하네 아잇 아잇잠깐만 흫 흫 흫 흫 흫 흫 씨X 여기서 나가고싶다 내보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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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내보내줘 제발 아잇 아잇 좋아 아 일로 x4 세바 퇴퇴 개새끼 퇴퇴퇴 퇴퇴퇴 둘이 절대 안갈거야 하아 아니 뭐야 끊어서는게 말이 안 돼? 퇴퇴퇴 그렇지 야하 하아 예 몬퍼레버 위로가보자 으아악 나 왜 수시로 왔다왔다 하냐 야 뭐야 나 왜그래 나 정신병 걸렸어? 왜그래 꿈꾸는거야 자꾸?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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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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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으아악 흡 이라이라 기관총 빠아아아아아악 이씨아악 이씨아악 흡 으아악 흡 osi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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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으흐 에휴윰어 에휴 어앗 아앗 아앗 으음 으아앗 호흡 폭탄 폭탄 오, 오야, 저, 저, 최고잖아, 이거! 오오! 오오! 아니, 씨... 야아아아아아악! 나 왜이래? 나 왜이래? 개빡치네, 진짜. 이 빡대가리가, 이씨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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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, 아이씨. 그래, 체력, 체력. 어어, 좋아, 좋아. 그렇지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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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체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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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! 어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어어... 그러니까, 얘들한테 마음 맞으면 되는 거잖아. 저, 폭탄하면 맞아도 돼. 대신, 막, 이상한 애한테 맞으면 안 돼. 어어! 에헤, 불피다. 에헤, 불피다. 됐다! 허아... 허아... 다녀오리이이이이이다. 아... 아... 초코! 초코! 가볍게 피해주고, 어어... 어어! 야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자, 위에서 들이자. 위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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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.. 어어, 위에서, 위에서 걸어가게 되면 그 것은 베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그렇지 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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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체력 회복시키고 하자 에 가서 체력 회복시키자 그렇지 아 아 이야아아아 그렇지 저저저저저젤로 저렴고있어 저렴고있어 얼마 안나왔지 오, 되다 깬깬거같아 깬거같아 사치.. 치워주고 좋아 으아, 배가비야 아 으악 으악 깼 processes 아니 이걸 어떻게 또 계속해 아이씨 아니 이걸 어떻게 또 계속해 네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아하핳하핳하 나가게 해주세요 아 뭐야 얘네 자꾸 와따갓다거려 아아 아아 망신가 좋아 침착하게 침착맨 아아 자 잘하고있어 아아 그럼 믿는 주인시팀 여러분 주인역 한 번씩 부탁해요 주인역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인역 한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게스에 등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자 절대 왼쪽으로 안갈거야 아니 여기를 어떻게 좋아 그만 됐어 후후후후 위로 제발 죽어소 좋아 아 여기서 눈물만 발사하자 어 씨밭새끼 조아 암 어 정 일렬 정.. 정떼! 일렬 정떼! 일렬로 새끼야 일렬로 망이네? 과연? 아 체력이야 아 좋아 덤벼보자 우유로 쉽게 깰수도 있어 아이씨! 저 손이 이거 다.. 다 보게 다 보게 다 보게 아아 됐어 원활하게 큰 스테이저 싸우자고 그래서 큰 그림을 보자고 어머니이이 네에에에 오 야! 체력이 오라가 뭐야! 오! 뭐야! 빠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숙!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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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우우!!!! 좋아 좀만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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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미치겠다아잇 시바 다시 이 아이템 안쓸거야 으아 으허하핳하 이발 길이 짤려있 semua 으íp 길이 짤려있섯 하reat 이발진짰 으아아아악 해지마자 침착하자 으아 좋아 수급해주고 가자 아휴 오지말자 으아 아우 아우 후아우 아 개시발 진짜 뭔 놈의 탬이 탬이 있다구냐 자 먹어주고 그래도 황금만 찾아야지 그래도 흐흐 흐흐 아아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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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 아 힐링이된다 힐링 너에 꺼지고 이씨 좋아 꺼지라고 이씨 포쇼님 힐링 힐링 아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힐링 힘적해 냥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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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에이헤이 아아 에이헤이 아아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됐다 이 꺼져주자 으아 하아 뭘까? 하아 좋아 이 똥들 어! 어! 보조빈! 아이씨 근데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아니야 아 이 아이템을 못하는지 시범모스 혈사포 그게 시범모스 그냥 여기서 떨어져주지 큰일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? 좋아 좋아 어 엄마 보겠다 엄마 보겠다 저 혈사포 먹어봐서 아는데 좋아요 그 나도 맛봤답니다 그 나도 맛을 봤어요 그게 좋은건지 알아요 나도 어 뭐야 이 다이퀴 휴즈는 쓰읍 뭐야 뭐지? 저거 뭐에요? 쓰읍 저 몬서 느려지게 함 좋은거 아니에요? 자 우선 엄마 조지러 갑시다 어머니 그만 으어언 데헷 어머니 밟아주세요 탓 탓 탓 탓 어머니 밟아주세요 자 엄마 엄마 발이 폭탄 폭탄으로 인식되나봐요 폭탄으로 엄마 지금이야 발 맞으세요 안돼 에헤! 자 발 빨리 떨고 그루어씌치 고맙습니다 안망이야 안망 응? 그루어씌치 흐하하하 자 힐링 엄마 발이 힐링 야 이거 완전 모독인데 이거 나자마자 아 좋아요 근데 발이 좀 좋같지만 흐흐흐흐흐흐